한국어도 있다 스페이스바 사과를 어떻게 터치하는데 아니 오른쪽으로 가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너무 성의가 없잖아 아니 오른쪽으로 가보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아 이제 좀 알겠어 리젠하면 그 모양대로 다시 리젠이 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하면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라고 세대가리야 아니 아니 어 좋아 한번 가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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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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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말고 아니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걸 사과를 먹으러 가라고 사과를 어디까지 갈 건데 아니 가는 신용이라도 좀 하라고 참새의 대가리야 흐하 흐하 흐흐 흐흐흐흥 흐흐흐 지금 오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야 드디어 애플 먹었다 등으로 먹었다 참새야 참새야 사과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인마 아유 저 세대가리 진짜 날아가면 진작에 먹었을 것을 아 승리했네 진짜 어떻게 했니 진짜 그래도 나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엄청은 안 걸리고 Y를 눌러달라고요? 설마 이거 또 하면 맵 바뀌는 거 아니야? 아 맵이 몇 개가 있네 아 그렇구나 갓게임이네 어? 이번엔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정연과인가? 정연과 원신스? 이번에는 처음보다는 좀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은 암인가? 방향을 잘 잡아야 돼 근데 저렇게 높이 있는 걸 어떡해? 아주 그냥 현란하구만 아주 그냥 뭐 대폰 줄 누가 보면 거리가 간음이 안 돼 음악은 참 잘 만들었다 그죠? 무슨 카페에 온 것 같아 나름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고 할 만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더 위에 있는데 어디까지 또 뒤로 있는 거야? 산비탈면을 튕겨서 호호 아주 그냥 날라당기는구만 그냥 올라가서 아이씨 야 이거 가보자 응 그래 가자 가보자 가보자 69 아이씨 마아아아 나이씨 와아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대 오 이번에 눈이다 어? 뭐야? 코앞이에요? 여기 여기 있어 여기 하하하하 코앞이야 내가 자리를 옮겨야겠다 내가 여기로 가야겠다 가보자 뭐야 아예 처음부터 튀지도 않네 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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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애물이 많네 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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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눈도 내리고 생각보다 영상미도 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왜 가질 못하니? 네 다리 망가졌니? 네 두 다리 멀쩡한 거 지금 눈에 보이는데 지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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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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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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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쉽지 않네 아 여기 살짝 오르막길이야 살짝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 이만큼 왔잖아? 가자 오른쪽 지금이야 아니 오른쪽어 오른쪽으로 가라고 자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ㅎㅎㅎ 아하하하 저기 위에서 시작해 날라다닌다아아아아아아아 어디갔냐 와 발사됐냐 이거 뭐야 이거 어어어 으아아아아아 으아이 잠깐만 아 왜 발사되는게 오 아아아아 이거 잘하면 한방인데 카메라 밖을 막 넘어가 어어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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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 오른다? 어머 아, 왜 시야? 오? 오?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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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헤이! 헤이 헤이! 헤이 헤이! 헤이! 하하이구 참네 이거 하하이구 참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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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네 어디가는거야 어디가는거야 지금 헤이 헤이 이거 어디가는거야 뭐 발사되는거야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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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속도좀 줄여 이거 과속이야 화면 누른다 과속이야 이거 발사하지마라 왜이렇게 빨라 하하 잠깐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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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도를 좀 보라고 어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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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? 하하 저기 나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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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까지 가는거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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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아니 어디 가는 거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밑으로 내려와 각도 그렇지 아니 아니야 그렇게 많다 이쯤 되면 천세를 닫는 여전수 아니 천세도 야자수 코코넛 참 참새넛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날라간다 날라간다 와 진짜 끝이야 와 클리어했어 진짜 끝인가 진짜 끝이야 어 진짜 끝이야 대박 와 첫판이 제일 어려운 거였네 대결모드는 뭐예요 두 명의 플레이어가 한 대의 PC로 즐길 수 있다 어떻게 스페이스바는 1플레이어고 하하하하하하 아 아 한 명 엔터고 재능노였네 왜 이렇게 재능노였네 네 이렇게 참새 튕기기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라이트 게임 완전 천재였던 거 아냐 원 버튼 런 이었구요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를 해서 제가 얼마나 개빡치는지 왜 세대가리아를 시작하고 5분도 안되서 뱉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편왕 하는 거 아냐 아니 뭐 편왕이야 다 했잖아 솔로 하하하하하하 와 기록 숲에서 1000번이 나왔고 사막 69 눈밭 55 섬 317 와 숲에서 40분 하고 사막이랑 눈밭에서는 4분 3분 7분 7분 이렇게 했대 7분 와 아